한국 스포츠 경제 신정원 기자 개그우먼 김영희가 레이디가가 분장을 하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김영희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하고 KTX KTX 탔습니다. 샵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개막식 블루 카펫 밟으러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김서영 씨 리타 우라 패러디에 이어 올해는 샵 레이디가가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치장한 김영희의 모습이 담겼다. 레이디가가 분장으로 웃음을 한껏 장전해 이목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의 영화의존당 야외극장에서는 제7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개막식 블루 카펫입니다. 아카bones 아카롱 으 으 이렇게